안녕하세요. 기상캐스터 남혜정입니다. 제가 오늘 코덕의 성지인 부츠 매장에 나와봤습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의 피부를 튼튼하게 보호해줄 수 있는 특급 아이템들을 함께 찾아볼게요. 지금 시작해볼까요? 여기 부츠 매장에 들어오니까 슈에무라, 맥, 비오텐, 클라라스 같은 백화점에서 우리가 그동안 구매할 수 있었던 해외 브랜드들이 입점이 돼 있어서 이제는 멀리까지 안 가셔도 부츠 매장에서 모든 걸 해결하실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곳에는 모든 색소를 다 한 번에 테스트를 해볼 수 있어요. 부츠 매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이 3,4,2가 눈에 띄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3개를 구매하면 2개 가격의 물건을 살 수 있다고 해요. 특히 부츠에서는 매월 마지막 금, 토, 일 이렇게 이 부츠 매장에 있는 모든 제품 3개를 구매하시면 2개 가격에 가져가실 수 있다고 하니까 절대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곳 부츠 매장을 찾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츠 넘버 세븐 브랜드에서 시행하는 1대1 매치메이드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제가 안 해볼 수가 없겠죠? 네, 제가 부츠 매장을 둘러보고 몇 가지 제품들을 골라봤는데요. 아, 역시 호덕들의 성지답게 핫한 아이템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그중에서도 어렵게 어렵게 고른 이 제품들은 봄철이 되면 미세먼지랑 황사에 굉장히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미세먼지로부터 우리 피부를 좀 정화시켜줄 수 있는 제품들을 골라봤습니다. 먼저 클렌징 제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리즈얼 제품인데요. 리즈얼 제품은 영국의 오가닉 화장품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 제품의 가장 좋은 점은 각질 제거랑 클렌징이 동시에 된다는 점이에요. 발림성이 굉장히 부드러워서 피부에 전혀 자극이 없고 오히려 피부가 좀 부드러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소프트한데 클렌징, 그리고 각질 제거 이 제품 하나로 동시에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짠! 다음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이 제품입니다. 샤워젤인데요. 소벤 글로리 많이 들어보셨죠? 샤워젤을 사용했을 때 다 헹구고 나면 가장 고민이 됐던 부분이 피부가 금세 조금 푸석푸석해지고 건조해지는 게 고민인데 이 제품은 바디로션을 따로 사용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자체 보습막 같은 게 형성이 되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건조한 피부인데 이거를 사용하고 나서 바디 제품을 따로 바르지 않아도 될 정도로 피부에 약간 얇은 보습막이 생기는 어메이징한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소벤 글로리 제품입니다. 바디 스크럽 제품인데요. 굉장히 신기한 게 이 제품도 스크럽을 하고 났을 때 피부에 자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오일을 발라놓은 듯한 그런 윤기를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봄철에는 이렇게 뭐 여기 뒤꿈치라든지 팔다리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건조해져서 스크럽을 좀 자주 하셔야 되고 또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는 스크럽 제품 사용하셔서 몸을 말끔히 미세먼지를 제거해 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다음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넘버세븐의 미리 쓰는 베이크림입니다. 넘버세븐이라는 브랜드는 부츠의 자체 브랜드고요. 가성비가 높기로 역시 유명합니다. 이 제품은 가장 좋은 점이 수분크림이랑 영양크림을 하나에 올인원한 제품이에요. 먼저 제형을 보시면 굉장히 영양크림인데도 불구하고 수분감이 많아서 무겁지 않고 꾸덕꾸덕하지 않은 느낌이에요. 발림성도 굉장히 좋아요. 봄철에 피부가 기온 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피부 자체적으로 면역력이 좀 무너지기 쉬운데 이 제품은 자체 방어력까지 높여준다고 해요. 그리고 짠! 이 제품 뭔가 굉장히 디자인부터 좀 특이하지 않나요? 색감이 약간 토네이더 모양, 회오리 모양이어서 저는 굉장히 이 제품이 처음에 뭔지 잘 몰랐었는데 바로 마스크팩입니다. 수분 마스크팩이에요. 이 제품을 세안 후에 스키만 바르고 얼굴 전체에 도포하고 한 3분에서 5분 정도 있다가 미온수로 씻어내면서 좋고요. 많이 건조하고 좀 예민해졌다, 피부가 많이 지쳐있다 싶을 때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바른 후에 미온수로 싹 헹궈내시면 새로운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 황사 대비 추천 아이템이었습니다. 제가 부추매장을 돌아보면서 사고 싶은 제품들이 너무 많았는데 제가 어렵게 어렵게 이 제품들을 골라봤어요. 봄철을 맞아서 나를 위한 선물을 하고 싶다면 이번 주말 부추매장 나들이 어떠실까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 제품들은 ssg.com에서도 구매가 가능하니까요. 봄을 맞아서 피부도 화사하고 생기있게 거듭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기상캐스터 남혜정의 추천 아이템이었습니다.